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포항시 장량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원 인근에 이미 중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이 결정만 내리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7만 3천 명이 거주하는 장량동은 내년에 대단히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